2번님 눈 감아보세요 갑자기요? 네 제가 앞에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손 한번 넣어보시고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뭔데요? 한번 잡아보세요 아 근데 냄새가... 벌써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맡아보시겠어요? 아니요 싫어요 이거 무슨 껍질 같은데? 그 호두? 이런 견과류의 껍질 같은데 느낌이 뜯어놓으세요 저한테 뭘 주신 거죠? 오늘의 지장템입니다 넛이면 먹어도 되나요? 드시고 싶으세요?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거절하겠습니다 무환자 나무의 열매 껍질이에요 무환자 나무?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집에 이 나무를 심으면 가족한테 우환이 안 생긴다 해서 무환자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거를 물에 넣으면 거품이 이렇게 싹 올라와서 이름부터 알겠지만 이게 소프가 비누라는 뜻이잖아요 음 아 그래서... 이렇게 거품이 싹 올라와서 세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열매 껍질입니다 세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? 껍질 안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알아요 거품 나는 거 오 맞아요!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물이랑 섞이면 거품도 많이 나고 또 기름도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샤워할 때나 머리 감을 때도 쓸 수 있고 설거지 할 때도 쓸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용도가 많은데 저한테는 왜 설거지할 때 안 쓰라고 하신 거예요? 약간 배신감 드는데? 세탁 세제로 사용을 할 때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서요 세척력이 좀 좋지 않다 이런 건가요? 네 약간 거의 맥몰이랑 비슷하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설거지라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설거지만 했죠? 이걸로 네 그렇습니다 소프는 거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? 해볼까요? 다섯 달 정도만 넣을까요? 병이 작으니까 네 작으니까 네 작으니까 리필 리필 엔딩 컴 나왔다 어머 소리 아주 경쾌해 냄새가 참 좋네요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나요 맞아요 식초 이런 냄새 같기도 하고 쿰쿰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면 거품이 바로 납니다 흔들려면 빠텐도 같아요 짠 와우 거품이 이만큼이나 많이 났어요 평소에 설거지할 때 열 알 정도 넣으면 쫙 나가지고 풍성한 거품으로 탁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아이고 이렇게 거품을 열심히 내도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거품이 자꾸 꺼지더라고요 물에 우러난 사포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깔아앉아도 그냥 우러난 물로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해도 뽀득뽀득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 정도 사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? 500g에 한 만 원 정도 했으니까 겨우 500g에 만 원이나 하는데 신 환경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재사용할 수도 있고 가득 차면 되게 많거든요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건가요? 3, 4번 정도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소프넛을 뺀 다음에 옷을 잘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다시 물에서 거품이 잘 나고 사포닌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아 냄새 정말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이 열매에서 난다고 해서 그릇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잖아요 진짜 그게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데 내 그릇이 과연 무사할까 저 이사 올 때 되게 비싼 거 그릇 사왔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소프넛 우린 물로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것을 딱 말려놨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또 궁금한 게 네 여러 번 우려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 지금은 되게 진한 갈색인데요 사포닌이 다 빠져나가면 약간 회색빛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거나 색깔이 바뀌었을 때 버리면 되는 거겠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쓰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? 염의 껍질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비료로 준다고 하면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정말 친환경적인 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전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작물에다가 또 놔두면 달팽이가 안 고인다고 하더라고요 작물에 달팽이도 생명인데 저희 지장이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달팽이야 미안해 내가 키우는 방울토마토가 중요해요 달팽이가 중요해요 달팽이도 생명입니다 nan완aux que!. 달팽이가